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자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자 21도씨 일기압 작업장에서 작업공정중 시간당 1시간당 0.5리터의 Y물질이 공기중으로 증발되어 실내공기를 오염한다 실내 전체 환기를 필요한 필요한기량 즉 전체 환기량을 계산하시오 이 얘기네 안정계수 그 다음에 분자량 좋고 비중 그 다음에 TLV값 좋습니다 일단 사용량 사용량은 불안파 아워로부터 찾으면 되는거죠 그니까 0.5리터퍼아워 곱하기 비중은 0.805 근데 단일을 맞추기 위해서 그쵸? 그람퍼 미리리터 부여한다고 그랬죠? 그만 단일 환산 1000미리터는 1리터 그럼 요거 지워주고 요거 지워주고 요거 지워주고 요거 지워주면 그람퍼아워만 남죠? 이렇게 나온것이 402.5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생률 개선해야죠 발생률 같은 경우 G로 해갖고 리터퍼아워로 나오죠? 그니깐 분자량 얼마? 72.1g이 21도씨 일기압이죠? 그니깐 24.1리터의 부피를 차지하는데 실제로 사용한 것은 402.5g퍼아워 일때 G값은 리터퍼아워로 얼마냐? 이것이 발생률이죠? G리터퍼아워는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정리를 하면 72.1g분의 24.1리터 곱하기 402.5g퍼아워 그럼 그람그람 주워버리면 리터퍼아워만 남죠? 그래서 나온것이 134.54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Q는 뭘로 계산하라 그랬나? 메타삼슨퍼 미니니까 TLV분의 G 그쵸? 근데 TLV는 어떻게 200ppm이야? 근데 200ppm은 단위 환산이 안되니까 미리리터퍼 메타삼슨으로 바꾼다 그랬어요 G값은 134.5리터퍼아워고 그 다음에 K값은 6 하기 전에 단위를 환산해야지 1000ml는 1리터 그러면은 리터 리터 지워지고 미리리터 미리리터 지워지면은 그리고 요 아워를 뭘로? 분으로 바꿔야 되겠죠? 1시간은 60분 이렇게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K값이 얼마? 6! 6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67.27 메타삼슨퍼 미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자 2마력인 기계가 30대가 있구요 시간당 200kcal의 열량을 발산하는 작업자가 20명 또 30kW 용량의 전등이 한대 켜져 있는 작업장이 있다 실내 온도가 32도시고 외부 공기 온도가 27도시일 때 실내 온도를 외부 공기 온도로 낮추기 위한 필요 환기량을 계산하시오 그리고 이제 환상계수를 줬어요 1마력은 730kcal 1kW는 860kcal 그 다음에 작업장 내 열 보안은 CP 곱하기 Q 곱하기 델타 T에서 CP는 2.4 그 다음에 뭐야 CP는 비열이죠 0.24 밀도는 요걸 갖고 계산하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응? 응? 응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열 C 필요한 게 그냥 Q는 Q는 델타 T 곱하기 이거 얼마야 0.3 또는 0.29 이렇게 해서 외웠잖아요 근데 요거를 요거를 뭐야 요거를 뭐야 문제에서 준 CP랑 그 다음에 밀도 깎아갖고 계산을 하라는 얘기에요 별 얘긴 아니고 자 그러면 요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요렇게 HS 그 다음에 음 요걸 먼저 씁시다 상수를 0.3 곱하기 0.29 곱하기 델타 T 우리가 요거는 0.39 또는 음 또는 0.29 이렇게 해서 시계 그냥 외웠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여기처럼 이 정합비율 즉 CP 값이랑 밀도 값을 고려한 값이 0.3 또는 0.29 가 되는 거거든요 응? 응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CP는 0.24 그 다음에 밀도 1.23 1.230 요걸 곱하면은 요 요 상수가 된다 요렇게 여러분이 인지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문제는 이 HS죠 자 이 HS는 지금 열 부활양이잖아요 근데 지금 2마력 기계가 30대다? 2마력이 30대인데 요거는 밑에 보게 되면 뭐야 1마력은 시간당 730kcal 그랬으니까 환산하는 거지 730 플러스 그 다음에 작업자가 20명이다 근데 음 근데 시간당 200km 200km 라고 해서 그러니까 20 곱하기 200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그 다음에 30kW 용량이 한 대가 있다 음 하나 근데 요거에 환산계수는 860 그러면 요거 하게 되면 열 부활양이 나오는 거죠 얼마 73600 요거를 어떻게 놓다가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1 736 1이 아니고 73600 그 다음에 델타 T는 얼마에서 얼마라 그랬나 아 이거부터 쓸까 0.24 곱하기 얼마라 그랬어요 1.230 곱하기 델타 T는 외부 외부 32도에서 외부공기 27도니까 32 마이너스 27 그래서 요거 정리한 것이 얼마 나왔냐면 50 983.65 메타 3승퍼 뭐가 나와 아워 근데 문제에서는 분으로 계산하였으니까 1시간은 60분 해서 분으로 찾으면 얼마 849.74 73 메타 3승퍼 민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이 CP 값이랑 밀도 값을 곱해서 요 상수 값을 찾아낸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구요 자 그 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자 송풍량이 200 메타 3승폼인 전화비 100mmh 도인 송풍기의 소동력을 5kW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효율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송풍기 동력식을 보면 어떻게 돼 킬로와트는 6120 곱하기 효율 Q 곱하기 델타 P 곱하기 알파 그럼 여기서 지금 이 효율을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곱해서 얘를 나눠져 버리면 되겠지 킬로와트 곱하기 6120 Q 곱하기 델타 P 곱하기 알파 여유율 자 그러면 봅시다 킬로와트는 몇 킬로와트라고 했어 5 곱하기 6120 그 다음에 Q 값은 200 델타 P 100 효율 문제가 없으니까 1.0 그러면 얼마 0.65% 곱하기 100을 하면 65% 요렇게 요식만 기본식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 자 작업장 용족을 주어졌구요 작업장에서 메틸 크로로플룸 증기가 0.03 메타삼슨폼 미누로 발생할 때 유효한기량은 50m 삼성폼 미누라 작업장의 초기 농도가 0에서 200ppm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및 1시간 후에 농도를 계산하시오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간을 계산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Q' Q' V Q' 유효한기량은 50m 그 다음에 V는 최적은 2000 V 용적 2500 이죠 거기 메타삼슨폼 세크는 빼주시구요 세크가 들어가버렸네 곱하기 음 큰 괄호 치고 LN에 괄호 열고 분모는 G죠 발생률 발생률 0.03 이죠 발생량 0.03 메타삼슨폼 미니고 이것도 G- Q' C죠 G는 G 0.03 단위 지울까요 지우고 갑시다 그래 0.03 마이너스 Q' C Q' C 50 그 다음에 C 농도는 200인데 200을 어떻게 ppm을 없알려니까 얼마에 곱해 10 마이너스 6승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음 그래서 닫고 가로 닫고 이걸 계산한 것이 얼마가 나오냐면 20.27 분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후에 농도 자 C는 요건 어떻게 돼 Q' Q' 50 그 다음에 G 0.03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Q V' V' Q' V2500 Q' 50 곱하기 1시간 후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여기에 단위가 다 분이니까 1시간은 몇 분? 60분 그렇죠 60분 요거 고려하구요 여기서 계산한 것이 그래서 얼마나 나오냐면 음 0.000419가 나옵니다 근데 얘는 뭘로 계산하라 그랬어? ppm으로 계산하라 그랬지 ppm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10에 6승을 여기선 곱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곱해주고 여기서 아까 10에 마이너스 6승을 곱해주고 여기서 10에 6승을 곱해줘야 돼 왜? 이걸 ppm으로 나타내려고 하니까 여긴 ppm을 없앤 거구요 그래서 계산한 것이 419.28pp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2019년 3회 기사 실기문제 같이 풀이했습니다 자 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눈으로 하지 마시고 손으로 꼭 풀어서 여러분 거 만들어 주시구요 또 외워둬야 될 문제는 외워둬야 되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이론적인 문제는 나오는 거가 또 자주 나오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떤 경우도 뭐 적정 공개라든가 음 요런건 아주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TLV 적용상 뭐 수의사항 요것도 기본적인 우리가 암기는 하고 시험에 임하셔야지 예 실수가 없습니다 자 마무리 잘해서 정리해 주시고 꼭 여러분 원하는 합격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